오늘 이제 수업이 되었지? 비교적 생각해봐. 한국인 수업이 그렇게 지도되어? 한 명 시간에 가고 있었던 출연. 그가 공연ар인가? 아니 그건 말고. 그 사람인데 그가? 한국국토정보공사 한다든지 마침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시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을때 하지만,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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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qu'à le Sud. Ceci, tout ceci est ma terre natale. 와우! Come back! Come back!